저그 복받은 놈이야 와 이거 메이비 잘못됐나 진짜 근데? 이상하네 와 이거 저그 전문방송이 아니란 말이죠 어 또 렉걸린다 렉걸린다 아 로우스트 걸니 살짝 풀어나더라이 아 이거 랜덤이면 골고루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나만 이렇게 저그가 걸려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테랑 걸리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 어 동구사만이 별풍선 열한개 일닭이는 구요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어 어 게임 어 또 렉 야허우 시청자 지금 내전입니다 시청자 내전 어 초소림 1 대기 른 구요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드리고요 아아 부담스러워 저그 있어 아는 아여cia 해외이 계세요? 이어 요새도 해외에서 또 사이야시나보네요 그래도 중간에 한번 연락을 드릴려고 할랬지만은 또 이 BJ대는 입장에서 그 저 연락을 한다는 거 되게 저 팬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알면서 아까 그 계속 틀렸어요 털리지 마세요 좀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좀 아 죽겠다 나 뒤지른 거 아니야 이거 상대 격충 어 아 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러지 마세요 좀 엄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털리지 마세요 좀 피해가 막 이만저만이 아니네 아 맞죠 어 종족은 우리가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주눅 들어있어서는 안 돼 이거 뚫어야 돼 이거 도와서 도와서 도와요 아 아 솔루션 형님 별풍선은 삼백개는 구요 아 솔루션 형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그 저 한국 오시면은 저 어 한번 뵙죠 어 뭐야 아 언제 또 했노 이거 소개할 줄 모르네 아 좀 이러지 마세요 누구고 이거 저거 이거 아 알겠습니다 한번 저 어 연락 주시면은 1 사거리업이 안되가지고 얘 완전 그.. 어리버리 타는구만 어우 헬프 고마워요 와 여기는 그냥 뭐 못뚫게끔 해놨네 천천히 나오세요 삼고 종량한 꼴아박았으니까 삼고 아 이거 맞네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돼 이거 우리 저 상대 지금 투자금이다 투자금 어? 그냥 투자금이래 투자금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야돼 투자글을 상대는 지금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있어 아 이거 하나 짓기 힘드네 아 또 하나 뭐 잘못 들어갔네 가스 넣는거 조차 지금 잘 안되고 있네 사 사 둘 셋 둘 셋 셋 이거 아파기는 짠~~ 체라나 빡조 도라님 이거 미탈 되는거 아니야 이거? 백 백 로 Y 바린 헬플겁니다 배운게 좋을겁니다 히드라니x2 히드라오에 오버자비 잘 안떨lla당깁니다 저의 승관은 아직 가지고 파가고 있네요 그래도eness 빨리 따라합니다 여쎄ena 빨리 따라 갑니다 사거리업 안한것 같아 사거리업 사거리업이 좀 안되어 생각보다 뭐지? 동맹이 해놓은거 아닙니까? 설마 와 접어 나왔다 벌써 아 이 좀 실력차가 많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 실력차 많이 남은거 같아 올킬 받고 나 죽음 이 róż.... 횟수 방금 통일 다 그렇지 네 한국 세상 그 누구보다 난 널 알잖아 숨겨라 너의 비밀 너의 꿈 나를 덌보지만 숨겨라 너의 비밀 너의 비밀 너의 비밀 너의 틀림 테이프도 있어? 빨리 좀 꺼 나와 주이소 아 근데 심지어 오버로드도 못 나가겠다 압박 때문에 어어어어 왜 그럽니까 아 랍 안 나온다 아 뭐야 맞드랍이야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아 뭐야 이 타이밍에 부스테란 와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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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으 으 으 20개씩 채워두거든요 아 빨리 안 만들면 라바 소진되면 참돈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뒤집으면 안되는데 캔더 끌리면 사실 복그를 못해 형 근데 이 숙제를 좀 풀어주이소 견제가 생명인거 같은데 견제를 줄여야 능력을 붙겠어 견제를 줄여야 능력을 붙겠어 아 이거 근데 내가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피면은 뮤타를 못 뽑아서 가디언을 못 뽑네 희한 게임이네 이끄야 이끄 아 이끄 마린 아 그럼 나 말을 안들일거 같은데 라바를 참 소중하게 여기 써야되겠네요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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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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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이즈 하지 마 아니요 한명 죽어도 켄낙 걸리는건 매 한 maze입니다 야 referral 아 근데 미네랄 붙어있는 드론도 몇 마리 안될텐데 역시 한 부대가 안되네 10마리로 캐고 있네 나 지금 10마리로 캐고 있어 지금 가스 여기 넣으면은 0마리네요 11 아 라마 좀 나와줘 아 나 드론 좀 뽑게 아 죽겄어 지금 갑자기 내가 홍진호선수가 된느낌이구만 졸라 가난하네 가난저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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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 빨목 아닌 것 같고 무슨 유즈맵 하는 느낌이네 에이 딱 그지같은 게임이네 죽여버리야 와 카생업 완전 잘해놨나봐 녹아 그냥 어 이거 빨리 정리하고 이거 미드랄 캐야되지않나 탱크를 탱크가지고 어 게임은 매우 불리해보이는 탱크 판단 어 환뚝박이 하실래예 환다는 성대좋아요 디바우러가 좀 있어야되겠지 가디언 아 가디언 아까 커세어에 그냥 예 전기 충격기 맞고 그냥 죽였죠 안타깝더라구요 아이 무슨 게임이래 이거 아이 왜이래 게임이 희한한 게임이네 아 아 아 아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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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사트 팀킬 유도 나이스 한 번 더 팀킬 해주세요 쏴주세요 나이스 한 번 더 어 나이스 지우개 지우개 럭크 지우개 와우 럭크 지우개 와우 럭크 지우개 요 요 오 굿 와우 오 땡큐 오 고마워 오 라바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끌고 죽어 이렇게 끌고 주란 말이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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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ll 어 끝이 보이는데 갑자기 게임이 으악 아 충실 업그레 충실 가라 너구도 임마 하라 아 왜 글로 들어가 응? 글로가 어 잘 맞고 있습니다 유클리어 런치 턱 택틱트? 어디에? 설마 내본진에 떨어지는건 아니겠지? 어디 떨어지지? 혹시 핵이 어디 갔나요? 핵이 어디갔지? 이상한건 외곽변두리에 쌓았나 핵을 어디쌓나요? 아아 그거 왜쌓지? 아아 아아 악동님 스타 되겠다 이라하고 스타 되겠다 스타 되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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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니다. 마무리되는 부분인가?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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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